안녕하세요. something about Russia 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첫 단어는 말라꼬 우유 입니다. 아베스 지렛나의 말라꼬 탈지유 기름을 뺀 의미죠. 수고시온나의 말라꼬 연유 조린 의미입니다. 수호의 말라꼬 또는 바라슈코보의 말라꼬 수호의 말라꼬 바라슈코보의 말라꼬 분유, 가루우유 고프에스 말라꼬 고프에스 말라꼬 밀크커피, 우유탄커피 구르드노의 말라꼬 마찌린스카의 말라꼬 구르드노의 말라꼬 마찌린스카의 말라꼬 모유, 엄마젓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어는 우니베르 마크 우니베르 마크 우니베르 싸이니 마가진 우니베르 싸이니 우니베르 싸이니 second tab 니스태 지수 Ca야 EhrenA 낮은 가격 저가의 복수 생격 복수 소유계 우니베르 마크 우니베르 마크 미스태 저가, 백화점 젠ский универмаг, 아동 백화점 굼, 많이 들어보시죠? 굼, 가사ственно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магазин의 준말입니다. 구경 백화점, 굼, 붉은 광장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다음 단어는 одежда, 오시죠? летняя одежда, земная одежда, 여름, 겨울, 하폭 동북 летняя одежда, земная одежда, мужская одежда, женская одежда, 남성북, 여성북, мужская одежда, женская одежда, верхняя одежда, верхняя одежда, 상의, 겨울, 뜻합니다. готовая одежда, готовая одежда, 기성북을 이장하죠, 기성북. форменная одежда, форменная одежда, 제복, 유니폼을 뜻합니다. 다음은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피, 오브피, 신발이죠? 고전ная 오브피, 고전ная 오브피, 가죽 신발입니다. 못ная 오브피, 못ная 오브피, 유행 신발. 옛няя 오브피, 신발,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바소다, 그릇, 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릇, столовая 바소다, 또는 고혼나야 바소다, 그러면 식기, 부엌 세간을 뜻합니다. 차이나야 바소다, 차 그릇을 얘기하죠. фарфоровая 바소다, фарфоровая 바소다, 자기 그릇, 자기 그릇을 뜻합니다. стеклянная 바소다, стеклянная 바소다, 그러면 유리 그릇, шкаф с 바소도, шкаф с 바소도, 그릇장, 찬짱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